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주남구 공선시장 안에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우리 사장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가게 상호 찬찬찬이라는 식당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새벽 4시부터 가게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찬이라든지 도시락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모님인데요 와 어떻게 새벽 4시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가게는 이렇게 젓갈류라든지 아니면 반찬이라든지 굉장히 차탄 가격으로 공선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회사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도시락을 항상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강주에 살고 있는 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찬찬찬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